성체 핑벨 잡기 여기 핑벨이 있습니다 큰 핑벨 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꽁무니를 노리는 거예요 꽁무니를 이렇게 해서 쑥 햄버거 잡듯이 뒤에서 쑥 하면은 바로 잡혀요 어우 너무 쉬워 이렇게 이게 발톱이 날카로워서 최대한 발이 안 닿는 곳을 이렇게 피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잡혀줍니다 자 들어가 갈 길 가